5. 장군 2. 장군 3. 장군 2. 장군 2. 장군 배송 야 야 야 자리는 뭐에서 웃고 사는 사람이고? 아니 지가 좀 비리 부는 재주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아니겠죠 그날 이후에 지들이 갑자기 난폭에 재산을 했어 약을 쳐도 덫을 막아도 당초에 듣질 않아 귀때기 달린 짐승들은 제 비리 소리에 막 움직인다니까요 몽땅 다 내주는다면 내 소 한 마리 값을 내놓겠네 이 마을에 뭔 일이셨대요? 넌 그 악사람한테 무슨 얘기 들었나? 이게 알려지면 우리 마을은 끝이지 끝 온다 손님이 넌 아멘